유교의 인위해지신 원리를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품고 공부해왔던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홍익보살 14조 이렇게 저희가 홍익학당 오시면 반드시 아셔야 할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할 단순히 안다라고 할 수 없고요. 학당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학당 강의 많이 들으시면 아시죠? 안다라고 하는 건요. 체험 플러스 개념입니다. 이때 안다는 거는 자명한 암이죠. 자명한. 이게 아는 겁니다. 별게 없어요. 체험해 보시면 돼요. 체험만 하셔도 안 돼요. 설명해 보셔야 돼요. 그걸 보편적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술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해봤어. 그런 대통령 있지 않았나요? 뭐든지 해봤다고 하시는 예전에. 내가 해봤는데 해봤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해본 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 엄청난 과장과 허상을 붙여서 이해하고 계시면 편견과 왜곡된 관점으로 자기 체험을 각 세계에서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체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설명을 잘하더라도 체험했느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한 이건 옳다라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요. 안 생겨요. 자기가 알잖아요. 나 그거 확인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이거 알면 흔들립니다. 해보긴 했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럼 흔들립니다. 그럼 정확히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자명한 느낌이 들어도 더 우리가 분발해서 더 자명해지려고 노력해야 맞는데 애초에 이런 자명함의 터전도 없다면요. 우릴 뭘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둔 게 내가 아는 게 자명한가. 이걸 계속. 그러면 엄청 실험을 해봐야 돼요. 몸으로 해보고 마음으로 해보고 자명한가. 그래도 자명한가. 지금 다시 의심해봐도 또 자명한가. 그러니까 이 자명하다는 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힘이 더 큰가 이거죠.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그 힘. 정말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내 마음 상태가 변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어 있으면요. 자명한 게 아니에요. 즉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속에서 찜찜해라고 올라오면 설득이 안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을 못 한다니까요. 이 두 개가 안 맞으면요. 스스로가 설득이 안 돼요. 물론 금방 금방 설득이 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작은 거 하나 해도 금방 설득되는 스타일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또 자기의 부족점을 다시 정말 자명한가 하고 몰라 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다시 또 살펴보시면 또 부족한 점이 발견되실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애고의 입장이 아니라 깨어있는 입장, 양심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자명하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명함이 커지더라. 하는 그런 자명한 선택은요. 지금 체험과 개념을 충분히 일치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예전에 몰입책 낼 때도 이런 내용을 엄청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몰입책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기존 종교나 다양한 철학들을 쭉 보면 역시 위대한 성인이다, 철인이다 하는 분들은요. 천년, 이천년을 넘어서는 자명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영성이 그만 못하다. 뛰어나긴 하시지만 그만 못하나 하는 분들은 또 우리가 좀 걸러들어야 할 부분이 더 많고요. 신기하죠. 정말 영성이 밝은 분들은요. 천년, 이천년은 아니라 만년 뒤에도 이 말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을 하세요. 왜? 본인이 자명하게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그 분야에 대해. 그런데 자명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이런 부분들은 찜찜하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후대, 천년, 이천년에 걸쳐서 끝없이 우리는 다 평가받아야 되고 평가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명상점에서 참나 체험했다고 황홀하다. 그거는요. 참나에 대한 체험 정도예요. 벌써 개념부터 약해요. 개념부터 본인이 평소에 가져오던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참나 현상을 대충 설명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천년, 이천년 전에 그 체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정확히 알아듣고 내 체험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내가 개념적으로 빠뜨렸던 게 보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분들은 흔히 내가 최고 경제 같네. 내가 교주네 하는 분들은 책을 잘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주에서 처음으로 참나 깨달은 것 같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남들은 이만 못한 것 같고 왜? 남의 책을 못 읽어내기 때문에 정보가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 체험 믿고 막 질러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체험이 없죠. 그럼 체험 있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가서 난 이렇게 들었거든요. 못 해봤어요. 해본 사람이요. 야, 너네가 아는 거 다 엉터리야. 해보면 달라. 그럼 벌써 흔들립니다. 안 해봤으니까. 제가 아는 불교 교수님들이요. 불교 교수님들이 훨씬 불교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했는데 특히 선사 스님들한테 말을 못 해요. 왜? 견성해보면 달라.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저쪽은 참나 체험은 있는데 경전이 약하신 분하고 경전은 밝은데 체험 없는 분 만나면 체험 있는 분이 더 셉니다. 말빨이. 해보면 아니야. 안 해봤으니까. 그거 먹어보면 달라. 그러면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현란한 정보가 그래도 남들이 그거 봐도 없다던데 아무리 해봤자 에이, 안 먹어봤잖아. 그러면 이게 약하거든요. 그래도 다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말이라도 신뢰가 가도 이 사람보다 너 안 해봤잖아. 그러면 딱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 재미없다던데 너 봤냐? 그러면 안 봤어. 평점 보고 하는 얘기야. 아, 봄도 달라.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서로 이 대화가 안 돼요. 불통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무조건 해보시고 경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경전 안 읽으신다. 일단 피하세요. 그분 정보는 되게 왜곡되어 있기가 쉬워요. 체험이 있다 그러면 더 무섭게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해봤다는 그것 때문에. 해봤다는 분들이 무섭다니까요. 내가 해봤어. 자녀들한테. 야, 내가 살아봤어. 그렇게 살지 마. 벌써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지금 뭐냐면 자기가 살았을 때 공식과 지금 요즘 젊은이가 살아가는 공식이 같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살아봤다는 체험에 그것만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삶을 사실 정확히 개념화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삶을 사실 정확히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난 해봤고 내 체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것도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많은 분들이 나 해봤다고 하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게 자명한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경전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 자료까지 다 갖고 와서 저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설명하는 게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치하면요. 저 사람은 되게 자명한 체험과 자명한 개념을 갖고 있기가 쉬운 거죠. 이 정도 분석도 안 해보시고 덥석덥석 믿으시면 계속 사기당합니다. 또 당하고 여기서 사기당하고 후회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기당하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하고 또 사기당해요. 왜? 사기당한 체험만 있지 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내가 왜 어떤 식으로 사기당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체험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체험이 있는데 또 당하랴 또 당해요.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원리로 사기당했다는 걸 정확히 알면 다음에 조심하실 텐데 내가 한번 당해봐서 알아 라고 안다고 생각하시는 게 여기 메타인지의 오류죠. 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학당에 오실 때도요. 저희가 신입반 봤잖아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안다고 오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아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가르쳐주세요. 제일 편해요.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요. 제가 좀 압니다 하고 오면요. 이제 힘들어져요. 왜?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랑 이제 학당에서 드리는 정보랑 이제 끝없는 싸움이 시작돼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 되게 위험하다. 그런데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안다는 게 체험으로 아는 거냐 개념으로 아는 거냐 체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냐 아니면 체험을 내가 어떤 나만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편견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작업을 코치셔야 됩니다. 이게 업장 터는 방법이에요. 길 가다 보면 업장 소멸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들어가서 소멸되실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소멸될 업장도 있겠지만 제가 말한 근본적인 업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가 우리 마음이 돼서 얼마나 정밀하게 연구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업장은요. 무지랑 아집이에요. 지적장애, 심리적장애 이 두 개를 털어야 되는데 지적장애는 진리를 알아야 끝나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서 무지의 업장을 터립니다. 그래서 알미 자명해지면 알미 자명해지면 또 이렇게 욕심도 조절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만큼 또 아집도 털려요. 알면 욕심을 못 부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바냐바라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알아야 내가 욕심인지 아닌지도 알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려는지 아닌지도 진리를 알아야 아는 거고 진리를 알아야 일단 지적장애가 털리는 거고 진리를 알아야 내가 욕심낼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심리적 장애도 털려요. 결국 탐진치는 알아야 지혜를 얻어야 탐욕도 절제를 하게 되고 분노도 절제를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이 분노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보는 거예요. 이 탐욕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참으실 텐데 모르는 거 아니냐 하면 사람은 무조건 갑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할 때까지 당신 큰 병 걸려서 이거 먹으면 죽어요 할 때까지 우린 먹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데도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만 당신 술 더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또 드시는 분 봤습니다. 고통을 술로 이겨야 된다면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핑계는 또 있어요. 술은 술로 이겨야 된다. 이런 자명한 공식일까요? 아무튼 자기만의 어떤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을 체험과 개념에 딱 대봐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아는 공식이 내가 살면서 터득한 공식이 자명한지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자명하면 진리를 알아내신 거예요. 엄청 기뻐할 일이고 자명하지 않은 게 있으면 이제라도 털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반야바람일을 닦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가라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다양한 종교 가지신 분이 제 강의 듣고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려면 제 얘기를 듣고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실험을 하셔야 되고 실험하실 때 반드시 이 기준으로 실험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 왜곡돼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게 도와드리려고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